더운데 뼈가 검정색이에요 뼈가 검정색이에요 완전 신기 cru 면하네 리 니가 국물이 죽인다 술을 부르네 오늘 소주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술을 또 이게 5천원 할인해준다고 혹하고 두병 사는 바람에 요거 마셔야 된단 말이야 15만원짜리 앞으로는 15만원짜리 와인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짠 요거 종류가 여러 병 있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저녁식사 하지 않아야되나 근데 집에 먹을게 다 똑같죠 요거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